안녕하세요. 성크리스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읽어볼 거냐면요. The Beloved Son The Beloved Son이 있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Before God sends his special saviour, said the prophet Malachi, a messenger will come to prepare the way for him. So John came before Jesus, preaching by the Jordan River. The Beloved Son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John said. God is sending someone very special to his people. Change your ways. Turn from the bad things you have done. Be baptized. Um, 하나님이, 음, 뭐지? 음, 아, 하나님이, 어, 아오기시기 전에 물에 얼굴을 담겼어요. Значит, 음, 뭐라고 말했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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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 착각이 지내라고 했어요. Now, 다른 사람으로 해서 착각이 지내라고 했어요. Ah, The Beloved Son Warum? Ah, Ah, Ah? Ah, Ah,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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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nd then, 어,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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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So that's what people di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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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연수야야 아빠한테 인사네 음... 그 사람이 바로 너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음... 멋진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볼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아 네 얘는 음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롤리에요 네 뭔데 음 맞다 음 음 음 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토끼 롤리 롤리 나의 물에다가 넣다 빼다가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원래 내가 제가 예수님께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음 예수님이 나의 미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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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Lad comb 예수님 3번 비둘기 3번 비둘기 네 오늘은 The Bluffs, Bluffs, Sun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